아만두에게 스크린 탑 움직입니다 자인트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스텝 멈춰놓고 뒤로 줍니다 이번엔 석점 라인 바깥쪽인데요 오색은 정확합니다 스크린 탑 움직입니다 윤현상 돌파시 돌 레이업 안들어갔고 아셉 마레이가 마무리한 스펠맨에게 한 발 들어와서 더블클러치 오 대단합니다 와우 묘규와 같은 특점이 나왔는데 그런 저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재도의 3-4 여기 제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오른쪽 코너 석점 성공 스펠맨 조치면서 외곽 이번엔 탑에서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이관이 반대편 전환 아 빨라요 엑스파 패스 이후에 좌중간 석점 성공 장원 엘지에 아셉 마레이 차트인데요 우중간 이관히 스트리이포트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레이가 아 좋아요 바운 패스 이후에 오색은 가볍게 처우입니다 아셉 마레이 골 밑까지 왔습니다 마레이 다 쉽지가 아는데 요 아셉 마레이 이번엔 성공시킵니다 최악 샛입니다 플락샷 바운 패스 골 밑 오색을 마무리합니다 디플렉션을 만들어냈던 스펠맨 계속 보스를 격략하고 있어요 골밑까지 왔습니다 세마레이 리바운드 레이업 득점 성공 여기서 몸을 부딪히죠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으면 아 석점인데 스펠맨 석점으로 응답 안았습니다 이관이 왼손 레이업 안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툽 리바운드 마레이 리바운드 마레이 그리고 아반도의 불 대단했는데 마레 선수의 그 슛을 아반도 선수의 불 낙 왼자반도 올라갑니다 석점 반칙입니다 그리고 박지훈 몸을 날리면서 볼을 빼냅니다 박지훈 왼쪽 베릴 몬로 마무리 우리가 좀 침착하게 직접 올려야 되는데요 리바운드 레이업 리바운드 좋은 찬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테 커리엘 다운넘버 박지훈 직접 해결합니다 박지훈 박지훈 그리고 만태 커리엘! 유진 선수의 몸싸움, 뚫롯을 뚫어내는 이간인 선수의 레이업이었고 또 나오는 공을 커리엘 선수가 바로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이기 때문에... 김준일 빙글 돌았습니다. 액션! 레이업 실패! 블락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 오픈 기회 오색은 들어갑니다! 터러버에요. 성공! 울려놓습니다! 네, 했거든요. 변준이 형 스피드를 올립니다. 득점 엔드원! 변준이 형 뒤로. 그리고 오세근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스윙 팀의 석점슈터가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이! 오! 양준석 골이 투입! 정신 안 들어가고... 세 번째 편 전환. 대병준 라인 확인합니다. 안 들어가고 오세근 득점! 콜이 투입. 오마리 스펠맨. 공을 놓쳤어요. 어! 들어갑니다. 서업 올려줍니다. 단태 컨닝앤. 좋아요. 그리고 부타 마무리합니다. 남은 시간 4분 25초. 여전히 시간은 있습니다. 컨닝앤 직접 해결합니다. 이제 유발 해야 되거든요. 박재훈 정확합니다. 벤초 Reddit. 아 돌파 좋은데요 스네이크 드리블 이후에 직접 대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준원 수비를 속입니다 레이업 득점 성공 감이 좀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양준서 좋은 득점 장면 연출을 냅니다 자 남은 시간은 5초 렌즈아 반도 예정 스포어는 89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